강아지 출연 전국 전선 1, 2, 3, 4, 5 1, 2, 3, 4, 5 싱기! 마 마 연습 중입니다. 지금 트레이 Parce 무대 연습 중이예습니다. 박탈 모습 배우지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연말 시상청 무대다 보니까 농장함을 더해주는 댄서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데요. 어제 리허설을 한번 해봤는데 진짜 멋있어요. 기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Q. 오사카를 구경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Q. 오사카를 구경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Q. 오사카를 구경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Q. 테레입니다. Q. 포온또니! Q. 제가 포온또니 잘생겼다던데! Q. 사연해줄까요? 어디다가 어디다가! Q. 너무 무지 왜 일본만 오면 Q. 내 눈에다가 필터를 낀 것 같아. Q. 당신 렌즈 꼈어? Q. 실용렌즈요? Q. 아 그럼 그냥 깠네요. Q. 필터 낀 걸로 알지. Q. 아 아까 여기 오는데 Q. 꽃이 되게 많다 하고. Q. 꽃 좋아해요? Q. 꽃 좋아하죠. Q. 집에 정원이 있어요 저희 집에. Q. 정원이 있다고? Q. 엄마가 이제 꽃으로 다 이렇게 장식을 해놓으셔서 Q. 어렸을 때부터 꽃 이제 같이 살았습니다. Q. 함께 살았습니다. Q. 꽃보다 남자. Q. 아 그럼 주인공이에요 거기서? Q. 그죠? Q. 아 꽃보다 남자가 뭐였지? Q. 그 구준표 나오는 거. Q. 명대사 있나? Q. 예아! Q. 예전 가족여행으로 첫 일본 이제 오사카로 왔었어요. Q. 아 진짜? Q. 그래서 아빠한테 연락을 했더니 Q. 오늘 만에 오사카는 어때? Q. 그래가지고 제가 호텔 사진이랑 Q. 룸 서비스 받은 거랑 음식 보냈어요. Q. 아우 좋으네. Q. 아우 좋으네. Q. 아 오랜만에 오사카 바나나 먹었다. Q. 이 노래 알아요? Q. 존노래가 있어요. Q. 이 노래 몰라요? Q. 이 노래 되게 유명한데? Q. 아 오랜만에 집에서 Q. 한동노래요? Q. 아니요? Q. 바나나 먹었다. Q. 오사카 여기 왔습니다. Q. 맞아요 맞아요. Q. 오사카 여기 왔습니다. Q. anticipated으로 132$ Q. 진짜 악의 religions 하세요. 와 그런 거 있어 진짜 제대로 한 대신 가위 바이버 가위 바이버 쉽게 갑시다 빨리 이겨라 목적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희는 있 진한 라면을 먹으러 갑니다 평소에 라면을 아주 좋아하는데 일본에서 먹는 라면은 과연 어떻게 다를지 기대가 아주 됩니다 라면 너무 좋아요 귀여워 여여여여여여 푸신하십니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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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판는 기본 기본 다 기본으로 해줬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을 했어요 이렇게 다 썼습니다 오른쪽에는 우리 루가 앉아있고요 그다음에는 혁이 형이 있습니다 안녕 자 먼저 이렇게 계란이 나왔습니다 어 하여진 선생님 머리 머리 이렇게 하여진 선생님 머리 이렇게 진짜 하긴 나한테 안 되는 거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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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진 선생님 진짜 깹니다 아 걔랑 갈라졌잖아요 진짜로 봐봐 여기 살이 갈라졌어 봐봐 진짜네 얼마나 세게 친 거야 atarada이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SM. 뭐하세요? 뭐하세요? ASMR 베논 버전. 어때요? 한 잔깔 하는 거 옆에서 찍어줄 수 있어요? 찍어도 돼요? 안 된대요. 아,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된대요. 찍어도 돼요? 안 된다는데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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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어떠세요? 엄청 맛있어. 어떠세요? 미쳐요. 어떡해. 아, 어떡해. 하정우스님처럼 먹지? 계속 머릿속에서 고민 중이었어요, 형. 약간 입을 위아래로 좀 많이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예요. 뭔지 알아요? 어렵다. 무엇이 가장 유명한가요? 아, 네. 여기 가게서밖에 안 판대. 이걸로 먹자. 소금이 이렇게 나오네. 감사합니다. 형, 맛있게 드세요. 네. 뭐해, 뭐해, 뭐해. 더, 더, 더 불어. 한 500원 불어. 맛있게 뜨거워? 뜨거워. 진짜 뜨거워. 지금은 좀 괜찮아. 해당 먹어봐. 아까, 아까, 아까 진작 들어갔어. 형이 먹을래? 드셔보세요. 아니 이게 맛이, 맛이 나쁘지 않아. 신기한 맛이야 좀. 새로운 맛. 하나 더 먹어도 돼? 응. 자, 묵찌.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요. 우리 팀 이름 정할까? 우리 팀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가위팀? 가위팀. 가위팀 좋아요. 이거 한 번 먹어볼래? 먹어보자 이거. 딸기무치 이거 되게 인기 많아. 무찌. 무찌. 이틀. 아, 아리갓도고자이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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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딸기무치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 번에 먹어야 된다. 한 번에 먹어야 된다. 한 번에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엄청 소. 너무 커서 딸기밖에 못 먹었는데 딸기가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요. 와, 딸기가 싱싱하네. 미쳤어, 미쳤어. 우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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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자, 오이지? 맥자, 오이지? 음.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 여기 군밥 있네요, 군밥. 오, 군밥. 오, 군밥. 오, 맛있어요? 오, 맛있어요? 오. 맛있게 먹어봐. 음. 음. 모두가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저는 혼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어? 이게 한빈이 형, 한빈이 형이 고른 거. 이거, 이거 밀런 맛이에요. 아, 맛있겠다. 딸기가 그냥 들어있네. 딸기가 맛있겠네. 아, 이거 완전 밀런이야. 한 입. 큰, 큰 입. 너무 큰데? 음. 완전 밀런. 그치? 루가 찍는 인서트. 저희 지금 거의 루 감독님입니다. 짜잔. 원래 해산물 평소에도 자주 먹어요? 아니, 해산물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데 많이 바쁘다 보니까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먹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비주얼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와. 간호심이 데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운데?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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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맛있어. 탱글탱글하죠? 하나 더 드실 거예요. 오오. 아니, 지민이 가위바위보로 한 번.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느낌. 자, 이렇게 여행의 룸입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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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좋겠다. 제가 먹겠으론이다. 아, 맛있겠다.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할까? 이거 귀여운데? 형은 가질 수 없는 거야. 어, 이거. 이 친구. 아, 그거야? 바로 이 친구야. 아, 인기야, 인기야. 오오오. 인기하다. 너무, 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콜라. 하객님 말대로 이제 라몬의 도전기. 해보겠습니다. 사진이 있나? 사진이 없어. 사진이 없어. 사진이 없어. 아, 일단 다 이유 시켰었죠? 다 이유이구나. 따라 따라 나오네요. 오, 첫 수를 떠보는 룩이 나왔네. 어때요, 어때요, 어떤데, 어떤데. 오, 맛있어요. 장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 저거 진짜 틀렸어요. 밥은 안 먹을까? 잠깐만 다 갖고 왔어요. 제가 시킨 거는 야끼니코 덮밥이라고. 안녕. 네, 지금 비가 오고 있고요. 저희는 도톰부리에 왔습니다. 예이. 아니, 여기 간판들이 너무 예뻐, 진짜. 그치, 그 진짜야. 뭔가 뭐 파는지 바로 알아볼 수 있어? 그니까, 막 살아있는 것 같아, 막. 진짜. 봐봐, 이렇게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블리코스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빈쌍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랜쌍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역은 강남. 강남역입니다. 뭐야 뭐야! 우리 캐릭터 바로! 한 번은 먹었어 한 번은! 바로 웅이네! 와 대박! 잘 먹었다! 저예요 저! 지금 호텔 룸투어를 갈 겁니다.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저 루입니다. 누구신데요 형님? 형님 누구신데요? 저 혹시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FBI! FBI! FBI 붙어 핸서 비니엘! 아 고전 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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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옛날 브금 아니에요? MZ세대는 요즘 그렇게 안 한다고요? 뭔데요? 뭐 하시죠? 본역시? 아 제가 웨이밤마다 하는 건데... 뭔데요? 책 펴놓고 자기? 어떤 책이죠? 말투가 고민이라면 유재석 선배님... 왜 왜 왜 이 책을 고르셨죠? 제... 또 이 엄변술이 이제 또 사람은... 네네. 뛰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말이죠. 네. 혁이 형의 책이라는 그 얘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엄마가 사줬어요. 아 정말요? 어쩐지 책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앞에 뒷표지만 봤는데... 네. 보세요 이게 글귀가 아주 좋습니다. 저의 짐을 싹 올려놨어요. 제가 계속 들고 다니던 가방이에요. 그렇죠? 아주 귀엽죠? 제가 한번 이거 매 볼게요. 네. 매보세요. 제가 언젠간 매보가 될 거예요. 혹시... 혹시 매보세요? 맞아요? 차기 매고죠. 차기 매고. 차기 매고? 이런 느낌... 이렇게 귀엽죠? 귀여워. 오오오오오오오. 이거 매고 하루종일 달아다녔했어요. 텐베스트 루이하길 룸투어였고요. 네. 어때요? 방.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네 쾌적하고. 되게 쾌적하고 되게 깨끗하고 맞아요. 아주 좋아요. 편리한 팔로우 끝.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마 파이팅! 내일 마마 파이팅! 내일 마마예요. 저희는 얼른 컨디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네 저는 마마 무대 대기실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고요. 좀 이따가 런스 시작할 예정인데요. 지금 1시간 남았어요. 숨을 따라 재밌었죠? 다들 파이팅 하자고요. 하루에 웃으면서 시작해야지. 여태껏 섰던 무대 중에서 아마 오늘이 가장 큰 무대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무대다 보니까 좀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의 작은 목표는 긴장하지 않고 뭐 평소처럼 좀 보여주기 네 이게 저의 오늘 목표입니다. 렛츠고! 파이팅! 안녕! 런스로 마쳤습니다. 런스로 하고 왔습니다. 제가 딸기맛 버키가 있구나.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일단은 이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맞아. 테리 이거 먹어봤어? 먹어볼래? 이거 누드베베로인데 사실 한국이랑 조금 달라. 한국은 그냥 누드베베로인데 이거는 겉면이 살짝 짭조롬해. 근데 번거롭게도 코알라인데 곰돌이처럼 보이시겠지만 코알라죠? 참 신기하죠? 네 컬러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이제 본무대까지 너무 안 남았습니다. 조금씩 긴장이 되는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페스트 오랫동안 꿈꿔왔던 마마 오늘 템페스트 즐기러 갑니다. 한번 햇빡 하고 오자. 네! 하나 둘 셋! 햇빡! 파이팅! 이 순간이 왔어. 진짜 화이팅! 와... 끝났습니다. 드디어 마마 무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3분이 30초가 됐어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템페스트의 마마 대장동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선배님들의 무대 보면서 공기부여도 많이 들었고요. 정말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진짜 뜻깊은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아이분들의 많은 성함과 응원 때문에 템페스트도 공장을 즐길 수 있었고 정말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템페스트의 여전이 끝났다니까 네.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늘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한 템페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디스윙 템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예 спас욱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ulphp 가til 무송 god 진심할 수 없게 잊지 말자 하나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라고 먹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이 지평선 너머로